호인님 오늘 화가 같으시네요 빨간 바지와 너무 잘 어울려요 오늘 점심은 광어회에 소잠 찍어서 먹어야 겠어요 그래 아니 또 이게 또 회가 생각이 나네요 나네요 네 나네요 납니다 인정? 네 오늘은 좀 잘나가는 홍콩 여성 CEO 느낌으로 가자 보자 그랬어요 하하하하 잘나가는? 제가 지금 앉아있잖아요 아 예예예 아직 안 일어났잖아 안 일어났지 자 일어나면 깜짝 놀라 자 일어납니다 시원한 라라라라라라라 ㅋㅋㅋ 라라라라라 rah 아니 근데 구두는 멋있었나 구두는 네 어머 지루하지 않다 지루하지 않지 네 같은 계열이 안인거야 이게 이제 아니 근데 오늘 왜 뜬금없이 그 한복자켓을 걸쳤어요 아니 그냥 눈에 띄는데 이게 이랬고 사실 요거를 제가 얼마 전에 축ftig이 선물을 받았어요 예 오늘 들어오더라고 이게 그래서 어? 한 번 heard this. обрат 나이도 좋은데 좀 이렇게 파란색 이걸로 좀 기곱을 너무 괜찮은게 여러분 지금 꼭 보는 라디오 보러 들어오세요. 우리 화이트 오늘 어우 청청패션 제가 이제 오늘 바지까지 다 입었어요. 사실 이제 안에 셔츠가 반팔인데 그냥 예쁘더라구요. 너무 예쁘네. 6개가 다 달라요. 너무 예쁘죠. 다 사고 싶어. 그거는 직접 하신건 아닐테고. 그렇죠. 그냥 있는걸 제가 준비했던 것 뿐인데. 그리고 겉에도 또 줌으로 당겨주시고. 이쁘네요. 사실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오늘 비야 날씨가 좀 어둡고 구름쭉 하잖아요. 그런데 그냥 화이트 팬츠를 좀 입어봤지. 예 너무 예쁘네요. 전체적으로 그냥 화이트로 했더니 기분이 좀 상쾌해집디다. 어머 탐나는 아이템. 자잘한 진주에 줌 해주시네요. 또 옆에 또 알록달록한. 그렇죠. 스와일 본인이 입고. 비즈가 딱. 너무 예쁘네요. 왜 아이들이 이제 학교가 문방구에서 뽑는 그런 목걸이 같은 키치한 느낌의. 또 압세서리에 팔찌에 반지에. 예. 엄청 줌이야. 에러우 에러우 에러우. 이걸 봐주세요. 여러분, 기다려주세요. Gore하시간대로 stranger аром을 Son2454140 Bodenו Mang4 Signal 조사 수 gäller 이리 passages 큼PO